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재테크 중인 긍정언니에요 사실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회사에 다녔어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오랜 경력 단절 끝에 직장에 복귀했으나 일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엄격한 상화관계에 적응하지 못한 게 패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제 발로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백수의 길로 접어들었는데요 직장 다닐 때 스트레스성 장염과 두통을 계속 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직장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수입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2021년 12월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그만둔 직구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집에서 혼자 재테크를 하고 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꾸준히 노력한 걸까 2월 한 달 동안 제가 창출한 부수입은 1749,541원이며 어떻게 창출했는지 구독자님들께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할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는 건 싸움 구경 같고요 그 다음 재밌는 게 남의 집 가계부를 구경하는 일 같아요 구독자님도 동의하시나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엑셀 시트에 정리해놓은 제 2월 부수입 가계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수입 창출 파이프라인 첫 번째는 바로 앱테크예요 앱테크는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휴대전화만 있으면 어디서나 간편하게 투자금 없이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주로 회원 가입이나 출석체크, 회원 추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요즘은 앱테크 리워드로 기프티콘을 지급하는 기업이 많은데요 필요한 기프티콘은 제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커피 기프티코처럼 제가 사용하지 않는 건 대부분 기프티콘 판매 사이트에 내다 팔아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한 달에도 몇 개씩 받는 기프티콘을 관리하기도 힘들고 잊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힘들어 될 수 있으면 그때그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은근히 수익이 쌓이더라고요 판매한 수익은 바로 제 계좌로 인출해 현금화할 수 있어요 이체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만 모여도 바로바로 출금 요청을 하는 편이에요 앱테크는 받은 기프티콘을 현금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으로도 모을 수가 있는데요 블로그에 돈 되는 어플에 관한 글을 쓰고 제 추천인 아이디를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회원 가입할 때 제 아이디를 입력해 주기 때문에 쏠쏠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은 적립금으로 사이트에서 필요한 생품품이나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답니다 두 번째 부수입은 바로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이에요 블로그를 통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오랫동안 운영했던 첫 번째 블로그를 저품질로 말아먹고 한동안 블로그를 접었다가 새롭게 블로그를 만들어 11월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1일 1포스팅 결과 2월 한 달 동안 99,552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어요 금액으로 따지자면 포스팅 한 개당 약 3,555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블로그를 통해 다른 재테크들을 홍보할 수도 있고 개인적 가치를 높이는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어서 블로그 운영에 만족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수익은 또 더 올라가겠죠? 자 세 번째 부수입 창출 방법은 바로 예금이자에요 이건 여유돈만 있다면 별다른 기술 없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연 2% 이자를 주는 토스뱅크에 부수입으로 모은 여유돈을 예치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데요 지난달은 45,310원의 이자를 받았답니다 물론 적금도 들고 있지만 바로바로 써야 하는 돈은 하루를 넣어도 이자가 붙는 파킹통장에 예치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애용하고 있어요 네 번째 재입 2월 달 부수입은 바로 세뱃돈과 용돈이에요 2월은 민족 최대의 명절 중 하나인 음력설이 있는 날이었죠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세뱃돈을 두둑히 받았답니다 세뱃돈 21만원의 수입도 부수입이기 때문에 기록해 두었고요 엄마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을 도와드렸더니 용돈으로 15만원을 주셔서 세뱃돈과 함께 모은 돈으로 미국 주식을 구입했어요 다음 달엔 세뱃돈이 없을 예정이라 다른 부수입 창출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것 같네요 다섯 번째 제 부수입은 바로 공모주 및 주식 수입이에요 저는 주식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공모주 투자에도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하는 편이에요 1월과 2월 달은 LG에너지솔루션이 먹여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서 총 4주를 배정받았고 2주는 1월에 매도하고 나머지 2주는 2월에 매도했는데 2월에 2주 매도한 금액이 무려 54만 5천원이나 돼요 이렇게 대박 공모주가 매달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공모주 청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애증의 테스나 주식도 본전이 되었길래 얼른 매도했습니다 저점에서 다시 잡으려고요 요즘 주식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공모주 외에 별다른 수익은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얼른 경기가 회복되고 주식시장도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제 재테크 부수입은 바로 식물 판매 일명 식테크 수입입니다 저는 취미로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취미가 자연스럽게 재테크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키우던 식물이 자라면 잘라서 삽목을 하고 그렇게 키운 식물을 당근마켓에 판매해 부수익을 내고 있어요 2월은 아무래도 겨울인지라 삽목도 잘 안되고 구입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16만 8천원의 귀여운 수익을 걷었네요 평소에 식테크로 버는 수익에 비해서는 한없이 적은 금액이에요 식테크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상으로 만들어 볼 계획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일곱 번째는 중고나라 판매 수익 20만 천원입니다 중고나라에 필요 없는 물건을 판매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저 역시 제게 필요 없는 물건들은 그때그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판매하는 편인데요 이번 달엔 특이하게 회원 추천으로 받은 인형들과 캠핑 의자를 판매해 현금화했어요 한 명을 추천할 때마다 선물을 줬고 새 상품이라 개당 15,000원에 판매할 수 있었어요 입소문도 내고 SNS를 활용해 적극 홍보를 해서 추천인이 많이 생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때 잠깐 공무원 공부를 하다 접었는데 필요 없는 책들을 모아 팔았더니 쏠쏠한 부수입이 생겼네요 마지막으로 기타 부수입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기타 부수입은 11만 7,521원이에요 자동차세 과오납으로 12,700원이 입금되었고 신한카드를 해지하면서 연예비 남은 걸 돌려받아 소소한 부수입이 되었어요 또한 미취약 아동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국가에서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받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2월달 총 부수입 총액을 살펴보자면 앱테크로 19만 5,600원 은행이자 4만 5,310원 세뱃돈 및 용돈 36만원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 수익 9만 9,552원 공모주 주식으로 번 돈 56만 2,558원 식테크 16만 8,000원 중고품 판매 20만 1,000원 기타 부수입 11만 7,521원으로 2월 전업주부 총 부수입은 174만 9,541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2월 부수입 가계부를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물론 몇백 몇천씩 버는 분들에 비하면 아직 초라한 금액인데요 짧은 기간 노력한 것에 비해서 나름 괜찮게 나왔다고 여기며 스스로는 조금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더 노력한다면 전업주부를 하면서 하기 싫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아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 하는 것도 부수입 창출을 위한 노력 중인 미래의 제 머니 파이프라인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성장하던 모습 지켜봐 주시고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구독자님들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정언니였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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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